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에서 조건부 합계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비디오는 그리드뷰의 푸터 행에 익스프레션 속성을 사용하여 조건부 합계를 표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사용 예입니다. 컬럼 3의 값이 프리저인 조건을 만족하는 행에 대해서만 컬럼 4의 합계를 표시하는 예입니다. 혹은 조건을 여러 개 줄 수도 있습니다. 컬럼 3의 값이 TV이고 컬럼 1은 애시아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행에 대해서만 컬럼 4의 합계를 표시하는 예입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이블 레이아웃의 표 안에 두 개의 그리드뷰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좌측 하단의 아웃라인 탭에서 첫 번째 그리드뷰의 푸터셀을 선택합니다. 인프 타입은 익스프레션입니다. 익스프레션 속성을 확인합니다. 본 예제는 컬럼 3의 값이 프리저인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에 대해서만 컬럼 4의 합계를 구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푸터에 2700이 표시되었습니다. 컬럼 3의 값이 프리저인 항목만 필터링해 보겠습니다. 총 9개의 행이 검색되고 각 행의 값은 모두 300으로 합계가 올바르게 계산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드뷰의 푸터는 컬럼 3의 값이 TV이고 컬럼 1의 값이 에시아인 조건들을 만족하는 행들에 대해서만 컬럼 4의 합계를 구합니다. 합계로 900이 표시됩니다. 컬럼 3의 값이 TV이고 컬럼 1이 에시아인 행만 선택합니다. 400, 400, 100의 합계로 900이 올바로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